로우프로 프로텍틱 시리즈는 이렇게 가방 전면에 스트랩식 부착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두 개의 스트랩 고정 스트랩과 삼각대를 고정하는 파우치, 물병 파우치 등을 이용해서 삼각대를 고정합니다. 먼저 이 스트랩을 측면에 있는 스트랩에다가 먼저 고정하고 이렇게 삼각대나 물병 파우치를 고정하면 삼각대를 이렇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. 이런 형태가 되겠죠? 삼각대가 클 경우 스트랩을 두 개를 사용해서 고정할 수 있고 지금 우측면에 이렇게 삼각대를 고정을 했는데 꼭 측면이 아니더라도 자칫면에도 이렇게 고정할 수 있고 이렇게 가장 전면에도 자칫면에도 이렇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. 삼각대를 고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사용자에 맞는 삼각대를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이 메리트입니다. 자칫면에도 이렇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. 자칫면에도 이렇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. 자칫면에도 이렇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.